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켜볼팀 파울로 바놀리의 토리노입니다. 오랜만에 특이한 주제를 준비했는데 파울로 바놀리 감독의 토리노입니다. 베네치아를 떠나 유리치의 토리노를 이어받게 된 바놀리고 특이하게도 콘테 사단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워낙 적어서 직접 공부를 하긴 했는데 바놀리가 인테르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몹시 실망했던 주인장입니다. 옛날에 유리치의 토리노를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1년 5개월 만에 토리노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오랜만에 세리의 수호자인 주인장이 생수한 얘기를 가득 꺼낼 예정입니다. 토리노는 밀란을 상대로 3호위를 꺼냈습니다. 수리백 시작이긴 한데 뽀백도 중간에 섞여있었고 프리시즌 라인업 템플릿에서 먹던 이 로고는 앞으로 모든 라인업 배경에 넣어볼 생각입니다. 골키퍼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우리가 아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동생인데 이름이 워낙 길어 편의상 바냐로 부를 예정입니다. 시작은 수리백이었는데 경기 내내 정직한 수리백만 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화면 기준으로는 왼쪽 잉백 라자로가 내리면서 뽀백의 왼쪽 풀백처럼 섰는데 오른쪽 잉백 벨라노바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뽀백의 오른쪽 풀백처럼 설 수도 있었습니다. 꼭 잉백이 아니더라도 일리치, 리네티, 사무엘의 리치 산미들 중 한명의 미드필더가 내려가 뽀백을 만드는 장면도 있었고 골키퍼 바냐로도 뽀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리백에 한명을 더해 뽀백을 만든다. 즉 원래 수리백에 추가로 들어가는 한명으로 만드는 뽀백 규칙으로 설명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양쪽 잉백들을 내려 뽀백을 만드는 532 수비를 가져갔는데 뽀백 중 한명의 선수를 위로 올리면서 532와 44의 수비를 병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놀리의 토리노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미드필더 일리치가 위로 한 칸 올라가면서 일리치, 사나브리아, 자파타 셋이서 압박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간격을 좁힌 채로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일리치가 아니더라도 사무엘의 리치가 위로 올라가 압박에 가담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맨 앞에서 자파타가 키퍼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손짓으로 동료에게 누굴 마킹할지 지시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통 압박을 한다면 1대1로 달라붙으면서 골고루 괴롭힐텐데 토리노는 뽀레 위치에 집중하면서 그 주변을 둘러싸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간격을 좁힌 압박이 바놀리 전술의 키워드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90분 내내 한 시즌 내내 압박의 강도를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력 안배와 압박을 적당히 섞어가는 타입을 통해 시즌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수리백 포메이션은 3명의 센터백이 들어가는데 중앙 후비수라고 해서 진짜 정직한 후비수처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 기준으로는 3호위에 3호를 그대로 쓰는 모습인데 수리백과 리네티를 남겨놓고 나머지 6명을 죄다 위로 올려 머리수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센터백 중 1명을 전진시킨다면 센터백 1명을 올리고도 뒤에 2명이 남기 때문에 센터백의 전진을 하나의 공격 옵션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리백을 꼭 센터백 3명으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빌드업 때의 골키퍼 반야를 수리백에 센터백으로 묶으면서 원래 센터백인 코코를 미드필드로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간에 섞인 장면이긴 한데 우리한테 알려진 모타의 칼라피오리나 과르디올라의 스톤스처럼 위로 올라가는 센터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나 코코 보이보다 수리백인데 상황에 따라 누가 올라갈진 몰라도 수리백을 정직한 후비수처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얘기가 생소하게 들린다면 주제를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세리의 토리노만 있는 건 아닌데 나름 뽑을 내용은 있었고 세리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들 필요가 있습니다. 간격을 좁힌 압박과 속도감 있는 공격이 반올리 전술의 키워드로 보였는데 감독 이름도 잘 몰랐으나 생각보다 경기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리백에 1명을 더하는 3플러스1로 뽀백을 만드는 룰이 있었고 나폴리로 떠난 부온조르노나 레알베티스로 떠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의 이탈로인의 주전 센터백 전력이 아쉬워졌는데 약간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격을 위해 롱볼을 섞는데 테나흐 맨유 얘기할 때와 비슷하게 이 롱볼은 패스 정확도, 잔디 컨디션, 날씨 등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또한 수리백 포메이션은 양쪽 윙백들의 화력에 따라 성적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윙백들의 개인기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리노의 공격이 끊기고 그대로 밀란이 역습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레앙의 돌파로 토리노가 위험했으나 골키퍼 바니아의 선방으로 실점을 모면했습니다. 잘하다가 뒷공간 한번 뚫리면 골키퍼의 차력쇼로 변하는 느낌이 있어서 바니아가 잘 맞기도 했지만 애초에 바니아가 막아야 할 상황을 덜 만들어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올리 전술의 키워드인 간격을 좁힌 압박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토리노의 간격을 좁힌 압박을 상대가 의도적으로 볼 근처로 유도했다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간격을 좁혔다는 건 경기장의 일부를 쓰는 대신 숫적 우위를 압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인데 상대가 공략법을 알면 질질 끌려다니는 그림으로 변질낼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재밌게 봤는데 이게 도대체 두 골 먹히고 비길 사이즈의 경기였는지 많이 아쉬웠습니다. 원래 코파 이탈리아 경기도 참고하려고 했는데 스포티비가 다 틀어주는 게 아니라 못 봤고 자주 왔는데 동점 골 먹힌 장면을 라이브로 봤을 때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른 상위권 팀들하고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스커드 퀄리티나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감독의 전술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이번 밀란전처럼 잘 리드하다가 뒤집히는 경기들이 덜 나오게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바눌리의 경기가 재밌었는데 바눌리의 토리노에서 뛸 사무엘의 리치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보통 수리백과 리네티가 3일로 남았는데 사무엘의 리치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긴 했으나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벨라노바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는데 벨라노바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안 사무엘의 리치가 오른쪽 잉처럼 서는 장면도 있었고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밀란전은 산미들의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깊은 위치에서 뛰는 것도 가능해 보였고 FM에서 잘 써먹었던 선수라 정이 많이 갑니다. 베네치아에서는 4백을 쓰다가 나중에 수리백으로 바꿨다는데 결국 수리백 기반으로 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전 감독인 유리치는 가스페리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둘의 수리백도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유리치나 가스페리니 모두 수리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수리백이 4백보다 센터백 한 명 더 많아서 후비적인 포메이션으로 보이지만 측면 센터백 활용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윙백도 아예 높게 올릴 수 있어서 수리백은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에스칼피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 윙백들의 화력에 따라 수리백 포메이션의 성공 여부가 가려진다고 보는데 뭐 반올리가 어지간히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오히려 제 홍대병이 계속 발동됩니다. 이미 알려진 유명한 팀에 비하면 자료가 적은 팀들은 참괄게 적은데 오히려 공부해서 직접 만든다는 마인드로 가니까 편합니다. 다만 모두가 조회수를 챙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로테이션 운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EPL 위주로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여러 곳으로 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EPL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EPL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생소한 전술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제 채널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고 다 똑같은 축구팀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따져볼 가치가 있으면 유명세는 신경 쓸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는 선에서 온갖 팀들 얘기를 꺼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게 떠들어봤던 바놀리의 토리누입니다. 경기 자체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결과를 챙겨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난관이 바놀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고 이번 시즌 첫 세리의 주제라 그런가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바놀리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